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경영의 3대신으로 손꼽혔던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멋진 치의 한 꼭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장점을 찾을 것.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맑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같은 모습이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누구보다 더 귀엽다거나 더 영리하다거나 더 똑똑하다는 식으로 늘 비교되는 나날이 이어진다. 어린 시절에도 학교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한순간이라도 비교되지 않는 때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된 모습만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어 분노하고 자만하며 눈물을 흘리고 침묵을 지킨다. 비교하고 싶어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자신만의 보물은 어디에 잃어버린 것일까.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진보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절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파악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진보를 낳는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 순수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 이 내용도 오늘 오전에 소개 드렸던 책 내가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은 아름다웠다 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이런 에고 게임으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잘못된 믿음들을 주입받는지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마스시다 고노스게에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는 책인데 그냥 툭 폈는데 동시성의 원리를 따라 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높은 경영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결국 마스시다 고노스게가 얘기하는 것도 제가 책춘함에서 전 인류의 문화권에 불변하며 보편적으로 울려퍼지고 있는 이야기. 내 안에 진정한 나와 내 안에 거짓나가 있다. 내 안에 백조가 있고 내 안에 나를 나로 잘못 믿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 책춘함에서 계속 애벌레와 나비로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마스시다 고노스게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의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이미 온전한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나 자신이 있다라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경쟁도 지혜롭게 활용하는 측면이 필요하지만 사이토이토리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와 비교를 해서 그 나를 초월해가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비교가 아닌 건강한 비교 그리고 본질적 가치에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본연의 내가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잘못된 주입된 잘못된 거짓 믿음들에서 벗어나 본연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본연의 진실과 진리인 거죠. 그 영웅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